앞서 들으신 대로 오늘 당정이 여러 가지 지원 대책 가운데 근로장려세제 즉 EITC의 대상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장려세제 이게 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현금이 아닌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총소득이나 부양자녀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호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 예금 등 총자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자가 되는데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의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산정과정을 통해서 연간 8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소에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가 내일 구체적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누가, 얼마나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라입니다. SBS CNBC 이한라입니다.